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, 그래요, 그 며칠 전에 만우절이었지 않습니까? 거짓말 대충 좀 해도 용서가 되는 그런 날 말이죠. 딱 그때 올라온 사연 가지고 왔어요. 봅시다. 제목. 헤어진 전 남친이 다시 합치자 해서 나 너무 좋아가지고 엉엉 울었는데 만우절 장난 이지랄. 아, 내가 이 새끼 도끼 들고 찾아갈 거야. 원재. 너무 눈물난다 그냥. 권태기 때문에 나한테 헤어지자 말했던 전 남친.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길래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 했었고. 헤어지는 대신 그래도 그냥 계속 친구로 지내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래도 이건 허락을 해주길래 나는 이때 마음속으로 그래, 내가 그렇게 질렸다면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바뀐 모습, 다른 모습 보여서 반드시 마음을 돌려놓을 거야. 이렇게 다짐을 하며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요. 이번에 정말 갑자기 꼬꼬아, 우리 다시 사귀자! 이러는 걸 보고 드디어 내 진심이 통했구나 싶어서 나도 모르게 막 엉엉 울면서 응 이랬는데 이 개 개지같은 놈이 만우절 장난이야? 진짜 나란 년 너무 비참해서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. 다 울고 나면 도끼들고 차제가 찍어버릴 거야. 네, 알아요. 저도 제가 얼마나 멍청한 년인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에 대한 비난은 좀 하지 마세요. 아래는 그 이후로 주고받은 사진입니다. 연락을. 야, 사람 마음 가지고 그 지랄하는 거 아니야. 뭐? 내가 뭐? 그러니까, 나는 원래 너한테 마음이 없어. 너한텐 그 말이 좀 가벼운가 봐? 아니, 가볍긴 뭐가 가볍다는 거야? 장난친 거잖아! 아이씨, 미안해. 됐어? 나는 진짜 진지하게 네 마음 돌려놓으려 노력 중이야. 그리고 너도 네 마음에 솔직해지겠다고 나한테 그랬잖아. 네 성에 차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노력한 게 좀 보이긴 하나 싶어서 나 너무 기뻤는데 사람 힘 빠지게 한다, 진짜. 생각을 해봐. 내가 좋아해서 마음 졸이던 애가 너한테 마음 졸이랍시고 사귀자고 했다가 장난이라고 해버리면 넌 어떨 것 같아? 뒤에 후기 있습니다. 댓글 1번. 그냥 차라리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라. 그래도 덕분에 쓰레기라는 거 알게 됐잖아? 그러니 이대로 탈탈 털어버리고 영혼이 손절쳐버리라고. 안 있으니? 도대체 저런 걸 왜 좋아하는 거야? 차으로 닮았거든. 2번. 아, 뭐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. 끌 끌 끌 끌 끌 끌. 3번. 인간이 너무 가벼워서 홀홀 날아다니 기세다. 그러게요. 인간 깃털인 줄 알았네. 대대쓰니? 아니야. 근데 실제로는 졸라 무거워요. 아마 몸무게가 100kg도 넘을 거예요. 2번. 아니, 100kg도 넘는 돼지를 왜 좋아한다고 그러는 거야? 혹시 키가 한 2m 되나? 아니면 쓴이 눈깔이 지하에 달린 거야? 뭐야? 3번. 하는 말과 행동은 0.1kg. 아니, 가볍다 못해 먼지 수준에다가 실제 몸무게는 100kg가 넘어가는 돼지 주물럭 스팸을 만나다 못해 미련까지 떨고 있다고? 야, 둘 중 하나만 해라 하나만. 저 정도면 얼굴이 차은으로라도 싫어.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. 4번. 왜 이래 이거? 설마 너 이러고도 계속 좋아하는 거 아니지? 왜 이렇게 미련이 보이는 거야? 대대쓰니? 안 그래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이젠 진짜 정 떨어져요. 야, 근데 니들 몇 살이냐? 19살이요. 하이씨, 이게 정녕 19살이 지렁이 많다는 거요? 야, 전혀 믿기지가 않네. 이거 레알이야. 나는 당연히 둘 다 중학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. 근데 19살? 헐. 6번. 야, 마지막에 구구절절 보낸 거 너무 길티인데? 저런 놈한테 쓴 이 마음이 아프니 어쩌니 등등등 이런 소리 해도 아무 의미 없어. 저 자식은 말이야 쓴 이 마음 공감해줄 가치가 아예 없다 느끼고 있을테라고. 그냥 뭐 어쩌라고? 이거라는 거 몰라? 7번. 저 자식 저거 내 장담하는데 이거 사진 캡처해가지고 지 친구들 모여있는 단톡방에 올려서 쓴 이 너 조림 돌림 할 거야. 분명해.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썩은 인성이라고. 보면 모르겠어. 그러니까 미련이랑 마음 같은 거 완전히 접고 공부나 열심히 하자. 저런 거랑 연쭉 이어봤자. 네 인생에 뜻될 거 하나도 없다. 다음 날. 4월 2일에 올라온 후기입니다. 지난 글에도 말했지만 댓글로 내역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 자식 나 벌써 차단하고 끝낸 건데 왜 저딴 거 못 읽고 있냐. 난 미세냐 이런 댓글 하지마요. 난 무시할 거야. 그래? 그럼 이딴 짓도 하지마. 아이씨 가뜩이나 힘든데 사람 미치게 하네. 어? 난 너한테 나쁜 얘기 할 생각 전혀 없었어. 원인 제공이 누구였는지 생각을 해보고 내 탓 하지마. 너 때문이야. 예전이었으면 덜 알지 했으면서 화냈을 거. 내가 참은 거야. 힘들다 해서 화이팅해라 했는데 나 방해 안 했어. 나 분명 너 방해 안 했다. 아이씨. 아무튼 연락하지마. 한동안 힘드니까. 내가 하기 전까지 넌 연락하지 말라고.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럼 꺼져. 이 계정을 차단했습니다. 뒤에 하나 더 있어요. 댓글 1번. 하이씨. 알아서 할게라니. 끝까지 질질 개처럼 끌려다니네. 야. 네가 먼저 꺼져 라고 했어야지. 진짜 뭐 남자 없이 못 사는 거야? 이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남에서 소리나 쳐듣고 사는 거야. 됐으니 그냥 알았다고 하기엔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던 거예요. 2번. 이 난미새가 지금 뭐라는 거야. 니만 헌신짝이고 너 버린 놈한테 잘 보이래 계속 노력하고 미련 떨고 있었다고 니 입으로 말했던 거 벌써 까먹었냐? 진짜 그지 같아. 세기의 불행여, 미련여, 코스프레 개지겹다고.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난미새들은 답이 없다니까요. 2번. 일단 그지같은 놈한테 아직도 미련을 떨고 있다니 참 불쌍하다. 됐으니 고마워요. 솔직히 정때문에 있는 게 쉽진 않은데 그나마 이렇게 정떨어지게 해줘서 그거 역시 고마울 따름이야. 3번. 남자 보는 기준 좀 높여라. 안 그랬다가 너 나중에 또 저런 놈 만난다? 됐으니.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에요. 저도 이번에 느낀 게 되게 많아서 그래도 어쨌든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제 스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4번. 보니까 애초에 인성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저 자식 저거? 아니 지가 먼저 잘못을 했으면서 왜 적반하장 지가 욕을 해? 어? 드렸으니 사실 예전에 사귈 때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그때 끊어내는 게 맞는 거였나봐요. 그런 것 같아요. 5번. 쓴이 지금 본인 욕은 하지 말라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너 진짜 남이새 같아. 저기서 욕 한마디 안 하고 되레 꺼져 이딴 소리나 쳐듣고 있다니. 야 너 자존심도 없냐? 알아서 할게라니. 6번. 아니 뭔데? 뭔데 저런 걸 좋아하는 거요? 뭐 초절적 미남인가? 아니 아무리 잘생겨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? 어? 레드클. 지난글에 남자 몸무게 100kg 넘는다고 쓴이가 말했어요. 7번. 아니 이거 뭐야? 차단을 했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라 반대로 네가 차단당한 거야? 8번. 아이씨 야 니가 먼저 꺼져 이랬어야지. 아 걔 답답하다 정말. 9번. 아니 다들 미친 건가? 이 쓴이 성인 아니야. 아직 어린 애라고. 남자 경험 많지도 않을 텐데 심지어 감정 컨트롤도 잘 안 될 나이인데 남이 센이 뭐니 이딴 소리 하는 것들 뭐야 미친 거야? 그러는 이들은 어릴 때 뭐 얼마나 냉철했다고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. 되겠으니? 고마워요.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데 저는 이런 댓글이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만우절 커플입니다. 참고로 이 사연은 이번 만우절이 아니고 재작년인가 그쯤에 올라온 그냥 그런 거예요. 봅시다. 두 커플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. 크크크 너 졸라 싫어 만우절 너 졸라 못생겼어 만우절 다른 남자 환승할 남자 나오면 바로 너 버리고 갈아탈겨야 만우절 흠 야 니어 쌩얼 완전 고릴라 같아 만우절 너 밤기술 완전 최악이야 내가 여태까지 사귀었던 남자 중에 제일 못해 만우절 흠 야 너 꽁꽁 너무 까매가지고 빨기도 싫어 만우절 너 얼굴 쪽팔려서 카톡이랑 인스타에 하나도 안 어울려 이거 만우절 아니다 이 새끼야 그냥 헤어져 어 그래 바라덩 받아 근데 나 진짜 쪽팔려서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한테 걸리면 혼난다고 내가 말했잖아 야 나이가 몇 갠데 그딴 개소리 하는 거야 어 그래 꺼져 잘 지내 어 댓글 1번 야 이거 못생겼다고 할 때부터 이미 빈정 제대로 상한 거야 끌 끌 끌 2번 그냥 초장부터 만우절을 빈자 시비 털기네 상대가 뭐 장난으로 받아준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3번 그래도 여자는 말에 하트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노린 건 아니었던 거 같긴 하네 4번 남자가 너무 눈치없게 받아 쳐버렸어 4번 나는 처음부터 여자가 각을 본 거라 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꼭지가 크리티컬이었구나 근데 막상 저렇게 헤어지면 한두 번씩 꼭 후회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러던데 뭐 그러다 운 좋으면 재회하는 거고 5번 아이고 둘이서 장왕두천 시절하다가 판을 엎어버렸구만 6번 여자 외모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남자가 살짝 선 넘었죠 물론 여자도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만우절이고 나발이고 저런 장난질 자체가 정떨어져요 이게 지금 만우절이냐 그냥 진실 게임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앞에 댓글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여자 얼굴 가지고 외모 가지고 사소한 장난도 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가 당시 저희 집 앞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요 그 학원에 저랑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희라고 가명입니다 소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뭐야 뿔테 안경 같은 큰 안경을 쓰고 있던 그런 소녀였어요 솔직히 이쁘장 했습니다 뭐 마음속으로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도 그냥 이 정도면 이쁘장 하지 이런 생각은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한 번은 어쩌다가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얘가 야 나 누구 닮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때 걔를 볼 때마다 늘 느껴지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그 배우 한석규 씨입니다 한석규 그래서 오 너 한석규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천 선생님까지 달려와 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다그치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되게 당황한 거야 왜냐하면 애가 일단 막 크게 자지러지게 우니까 달래기는 해야 되겠고 나를 혼을 내야 되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또 자기가 보기에 닮았거든 그래가지고 막 진단 빼고 와 저도 같이 진단 빼고 진짜 거의 한 30분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여자 얼굴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둘 다 굉장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